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방금 전 끝난 노리치 시티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2호 골과 23호 골을 먼저 넣은 손흥민 선수는 같은 날 울버함튼전에 교체 출전한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두 선수 모두 공동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단독으로 득점왕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역사의 길이 남는 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채널은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금위환향과 6월 A매치 기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